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기마음입니다. 광진만인네 다육에 제가 오늘 또 여기 영상을 한번 담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요거 자꾸만 이렇게 이분꺼를 이제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앞에 담게 되는데요. 너무 잘 키워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좀 보세요. 이쁘죠. 그러니까 여기 환경이 물 잘되게 생겼어요. 사면팔방에 건물 하나 없습니다. 다 이렇게 뚫려 가지고 키핑을 이렇게 하시면은요. 사면팔방이 다 뚫렸어요. 정말. 가위로도 그렇고 하여간 편하게 이래 가지고 아마 이렇게 물이 잘 드는 것 같아요. 물도 예쁘게 들었죠. 키핑하시는 분은 참 다육이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아주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자 그럼요. 지금부터 한번 이제 영상에 한번 세트 보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예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막 좋은 환경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키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아나 6만원씩 큽니다. 어디나 갔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이고요. 이것도 이제 식물만 5만 5천원짜리입니다. 오베사. 오베사 있고요. 조난다닐. 아르제입니다. 아주 묵었어요. 마리아 SP고요. 이 아이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하나 있고 이렇게 다섯 아이가 5만 5천원에 무료 택배입니다. 2번 보실게요. 이것도 다 이제 매니아 분들이 지금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매니아 분들이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많아지니까 막 서비스. 이거는 뭐 서비스라고 그러네. IC 그린 하나 있고. 이거는 제시입니다. 제시. 창이 하나 있고. 이거는 철화도 있고 쌩글도 있고. SP라고 보는데. 라울 분생 이렇게 해서 5만 5천원에 무료 택배 2번입니다. 3번 보실게요. 3번에는 푸네스카 올리비아고요. 이 아이는 SP래요. SP 하나 있습니다. 라우렌시스. 라우렌시스.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하나 있고. 자 이렇게 다섯 아이고요. 5만 5천원 3번이 되겠네요. 3번. 4번 보실게요. 4번. 4번에 러블리로즈 하나 있고. 이 아이는 자가로즈. 멕시코 자이언트입니다. 이런 창들은 적은 분에 심으면 이렇게 작고. 더 큰 데도 심으면 따라 크고 그래요. 야생마리아 있습니다. 야생마리아. 자 이거는 방울복랑. 블루엘프 하나 있고. 이렇게 여기는 여섯 아이가 5만 5천원에 무료 택배되고요. 자 5만 5천원짜리. 오늘은 다 5만 5천원이네요. 5번입니다. 5번. 1급 아이로 형성되어 있고. 이거는 파이어필라.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에케무스톤 3도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또 티타늄 원종 시스. 시안의 나이죠. 이건 둥근잎 비치훌이 되고요. 이 아이는 헨리아입니다. 헨리아. 또 아르제고요. 아르제 군생이 되어있고. 이거는 옥투샤입니다. 자옥투샤. 이거는. 자 일곱아이 5번입니다. 6번에 여섯아이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블루서프라이즈. 아주 단단하게 그냥. TP입니다. TP 하나 있고. 스페시스. 창이고. 끝이 빨갛게 물들었죠. SP 하나 있습니다. 먼디. 자구가 막 지금 달리는 중이고요. 양쪽으로 다 달았습니다. 덴트라잼 군생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여섯아이. 자 6번입니다. 7번 보실게요. 7번에. 살구미임금이 하나 있고. 러우입니다. 라탐. 이 아이는 다탐이고요. 아이보리. 아이보리. 이거 비싼 아이죠. 야생마리아입니다. 야생마리아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다섯아이가 55,000원. 7번이 되겠네요. 7번. 여기는 8번이고요. 8번에. 아리코리아. 아리코리아. 아리코리스. 코리아리. 아니. 아리코리스. 혼자 막 만들라고 하네. 이름을. 베카시즈입니다. 베카시즈. 베카시즈. 베카시즈 하나 있고. 여아이는. 아이고. 붓붓. 이거. 해네. 이건 뭐다고 해야 돼요.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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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들이. 블루들이. 블루들이 다니고. 하여간. 자. 이쁘네요. 예. 여기 라져야. 분생 이렇게 있고요. 라져야. 아. 슈퍼 클론입니다. 예. 러블리 로스. 어. 러블리 로스. 이렇게 물드는 거 처음 봤어요. 핑크색으로. 자. 예스다이고요. 55,000원. 8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보실게요. 9번에는. 자. 미인종들이 뭐 많은 것 같아요. 9번. 자, 요 아이는 방울복랑이고요. 방울복랑. 자, 이렇게 생겼고. 자가로즈입니다. 자가로즈. 조안다닐. 샌디고. 원종에버니가 하나 있고요. 베이비핑거입니다. 아, 예뻐요. 연미인. 자, 일곱아이. 이거는 뭐 화분채로 보내면 좋겠네요. 짠짠해가. 9번이고요. 자, 미인종들. 5만 5천원입니다. 묵어서 따글따글 예뻐요. 자, 10번 보실게요. 여기는 10번입니다. 나나우크미인의 군생.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이름 없는 아이 하나. 치와와 검 무지입니다. 검. 검 무지가 아니고 검이라고 했나? 치와와 검이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이스턴 뷰티. 스페셜 먼디고요. 자, 10번입니다. 5만 5천원이고요. 11번 보실게요. 여섯아이입니다. 나나우크미인의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아이는 원종 프랭크. 원종 프랭크. 자구가 하나, 둘, 셋. 세 개나 달았어요. 피아노래요. 피아노. 피아노 하나 있고. 요거는 화원래. 화원래. 여기 자구에 달렸죠. 이쪽으로도 이렇게 달았고요. 요거는 에스피라고 합니다. 로제 하나 있고. 자, 여섯아이. 11번입니다. 5만 5천원에 무려 택배되고요. 12번 보실게요. 12번에는 일곱아이로 되어 있네요. 화이트그린이 하나 있고. 콜로라타입니다. 아이는 콜로라타. 모닝듀. 모닝듀가 이렇게 생기겠구나. 이렇게 물드느냐. 모닝듀. 피치스 앤 크림. 피치스 앤 크림. 요거는 비안트. 비안트입니다. 아메치스 하나 있고. 이렇게 일곱아이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12번. 5만 5천원. 12번입니다. 13번 한번 보실게요. 13번에 알바 뷰티고요. 요거는 라조야. 라즈 아가입니다. 요거. 화이트그린이 있고요. 아메치스입니다. 아메치스. 마리아 원종예보니. 교배종이에요. 카시어적금 있고요. 큼큼하게 비춰지네. 아이시그린입니다. 아이시그린. 요거는 백봉. 백봉 하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여덟개. 얘는 여덟 바이네. 여덟개. 5만 5천원. 13번이고요. 14번. 14번에는 이제. 4종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차후반이. 차후반이가 하나 있고. 요거는 방울봉란금. 방울봉란금이고요. 요아이는 SP로. 이쁘죠? 라우리입니다. 이렇게 네아이. 14번이고요. 요거는 4만원으로 되어있네. 4만원짜리입니다. 4만원짜리. 요거 15번이네요. 15번에 4만원짜리고요. 골든글루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클라바트. 클라바. 클라바타 미인. 홍미인이 하나 있고. 방울봉란금이 하나 있습니다. 화이트그린이도 이쁘죠. 이런거 하나 있고. 레몬. 로즈차라. 빅터레이트. 요거 1급아이에. 4만원에. 아 이거 진짜 좋네요. 4만원이면. 여기 화이트그린이도 좋고. 방울봉란금도 있고. 자 15번. 16번 보실게요. 16번도 4만원이고요. 1급아이입니다. 요거 라즈베리아이스 하나 있고. 요거는 펑킨. 펑킨. 또 방울봉란금. 요거 있고. 요거는 이름없는 아이. 자 크리스보니고요. 보라미인이 돼요. 보라미인. 홍미인이 하나 있고. 홍미인. 자 이렇게. 16번입니다. 4만원짜리고요. 17번 보실게요. 17번에도. 요거 4만원입니다. 자. TP. 합식이 되요. 합식. 이거는 분포함 해달라.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뽑으면 뭐 다. 그거 돼버리니까. 로우차라구요. 요거는 대비입니다. 대비. 군생. 자 프랭크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이 노마. 방울봉란금이고요. 자. 여섯아이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여섯아이. 17번. 4만원짜리입니다. 자 오늘 5만원 5천원에서 4만원짜리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아우 기침했더니.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